아 예 반갑습니다 주인양님 왔다고요 방송에? 어디? 주인양님 채팅 좀 쳐봐요 매니저 등록해놓게 이단님 예예 혹시 바부네요 왜왜 안 바빠요 안 바빠 왜 하부모공 한판 하실래요 벌금 있나요? 최초 죽은 사람 10만골이요 갑시다 돈이나 벌 먹자 짜다! 첫 데스 10만에 그 이후로 죽는 사람 2만골씩 갑시다 무슨 돈을 얼마나 벌라고 무궁 따면 시간 되겠죠 뭐 안 죽으면 되죠?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셨습니까 형님 수금각 좀 약간 달달하게 재고 오신 거 같은데요 목소리가 좀 무거워지신 거 같은데요 왜 이리 커진 거 같나요? 아니요 저는 절대 안 쫄게요 왜 그러세요 지금까지 뭐 마루 데리고 3주 하셨다는데 벌금 얼마나 내셨어요? 아 반갑습니다 마루님이 좀 3주 내내 다 타가시긴 하셨고요 야 마루야 얼마 벌었니 3주 통화? 저 이거 매주마다 17,000골씩 어떻게 따랐었거든요 야 너무하다 너 정말 이런 꿀통 있었으면 진작 보내야 되는 거 아니니 나만 아는 꿀통이었는데 들켜버렸네 이거 누가 내는지 모르는 거야 이다영이 낼 수도 있구요 아 그럼 그럼 나도 안 그래도 골드 가져왔어 하러 가자 가보자 가보자 혹시 그 이관문 내부 제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? 아 오케이 나 상관없어 야 외부는 자신 없어가지고요 휴방날에도 내구판만 찾아다녀 벌써 들린다 무궁할 수 있는 소리가 수고하드립니다 조인형님 아유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진짜 그거 엇가라니까요 아니 뭐 엇가라 아니 그거 진짜 엇가라고요 모든 죽음에는 이유가 있지 아니 이거 도와줘 좋아 맞어 아 이걸 사네 바운틀 언제 쓰게요? 오케이 굿 이것도 안 들어가도 된대죠 이거 받으면 네 나갑니다 잠깐만 나 아니 혹시? 어? 나 아니 혹시? 아니 아이고 아이고 이걸 엇가를 당하네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은 죽는 사람마다 이만 고리죠 야 마루야 아직 희망을 놓지마 누군가 한 다섯 번 죽으면 돼 다섯 번 죽어봤자 나한테 들어오는 건 디에프리 할 거 없는데 잠깐 현질 좀 하겠습니다 천천히 해 어 그러면 저 사과문 가셔야 될까요? 제가 아바타 지금 팔려구요 그래 천천히 해 육관문에서 해도 되지 마루야 처음이랑 목소리가 좀 다르다? 나도 목소리라도 사진 모르겠어요 꿈 기대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야 아직 안 끝났어 아 갑자기 무거운 깨졌는데 뭐 사과문까지만 하시죠? 에?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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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업을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지 이왕 딱 한 김에 진짜 육관문까지 해서 큰돈 벌어가세요? 어 그렇지 그게 맞지 아 네네네네 아 큰돈 벌어가야겠네 이거 아 그리고 우리 마루 마루 범죄 회수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제가 본전에서 지금 하려면 대략적으로 70만 골드를 벌어야 되거든요 아 맞아 일곱 명이 다섯 번씩만 죽으면 돼 야 얼마 안 죽네 아 해당은 해당 가능성 있다잉 망하겠다 짠이야 살려 착한 사람도 있네 그러게요 나한테 죽였다 아 왜 그러시오 이만골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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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없네 아 뭐야 사람 마음 이렇게 장난쳐버리네 그런거 아니에요 아 이거 아브라이 간만에 오니까 졸라짐인데 거의 안오세요 아브라이 수도 거의 못했지 이제 일리아카 때문에 이만골인다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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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나가시고 다비피고 오세요 내꺼 아 바디가 어떻게 밖에 있을 수 있습니까 바디가 들어가야지 거기서 무력이나 하세요 바디가 들어가야죠 어허 그럴거면 급타 왜 꼈어요 너 급타 대신에 구동인데 아 그래요 뭐야 이거 야 마루야 살렸다 내가 나 이거 죽으면 마루카즈다 이거 이거 와 다행이다 이게 뭐야 마루 약간 싱싱미욕인거 같은데 아 상이 좀 크긴 해요 지출이 좀 크긴 했다 어 아 됐다 나이스 나이스 정답 아 정답 뭐 핸드거너 와 축하드립니다 수고합니다 야 손에 메꿨다 이거 나 때는 아이고 아이고 사각네 아 마루 사장님 감사합니다 늦은 설날 용돈 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세요 이게 또 8살 어린 동생한테 용돈 받는게 아 8살이 아닌가 몇 살이었지 제가 딱 지금 28이에요 28 아 28? 야 수바 마루랑 나랑 차이가 졸라 나는구나 오 양보 감사합니다 은별완 마루가 착해 나같으면 수바 난 아무것도 안нако 간다 아 아 과소 아 2만골 까까만게 좋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아 좋습니다 10만골 딱 벌금 내면 보통 17,800골 정도 분배금은 들어가는데 조윤이 형님은 2200골 손해세요 이제 슬슬 아 좀 약간 손해받네요 한 번이라도 죽으면 분배금 다 날라가네 이걸 또 문양을 다 만들었네 아쉬우신가봐요 아쉽죠 아유 옮기면 돈 빡 벌고 가야지 이거 곱쌈 곱쌈 마루야 돈 벌기 싫니? 불핑하지마 아 약간 오가분만 오면 아 약간 습관적으로 말 많아지더라구요 약간 불안해가지고 어 약간 그 본능적인게 있긴해 핑 이상한데 찍는 사람 한명 있는데 마우스 박살납니다 와 진짜 누구냐 도라핑은 괘씸재 갑니다 괘씸재 와 진짜 누구냐 진짜 악질 쳐네 어디가 터졌나 정확히 하자면 저의 3총 골드를 지켜드렸습니다 자 총산 들어갑시다 와 얼마 벌고 가는 거야 저 양반 오 나이스 나 본전 회수 본전 회수 어 이거 봐봐 경매장 쳐보니까 체력가 8만 고리네요 오 어떡하죠 사람이 죽어란 법은 없네 야 레전드 역천기공 뭐야 제압기공이야 자 고생들 하셨고 돈벌러 가실 분들 남으시.. 남으면 될까 이렇게 돈벌러 갔다 남아 네 고생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거 뭐 밥상 엎어요 그러면은 네 네 엎어주세요 아 오케이 떴어? 맛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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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알았어 아 알았어 맛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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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알았어 아 알았어 준비 됐습니까 오케이 들어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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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어차피 무궁도 있고 소 편해 난 돈벌러 왔어 나는 무궁 없는데 아이고 그럼 최선을 다하셔야겠네 여기만 없다 여기만 딱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 저기 함 본인 번호 보세요 나 이제 이 뒤로는 기믹브리핑 안 함 아까 전에 저희 막내 가기 전에 한 번 갔었는데 저 양반 진짜 한 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어 안 해 나 골드 앞에 서니 형 동생 없는 거야 아 그럼 그럼 방금 말투 뭐야 아 저 배웠습니다 배웠습니다 누구한테요 이담님한테요 아 방송하는 사람 중 누가 먼저 죽는지 맞추면 300개 나 쪼켓 와 진짜 아 저런 말 말투 크고 하지 않나 아 형님 그렇게 안 봤는데 가보자 가보자 너무 빨리 뛰겠다 전달렸다가 스페이스 써주고 어 잠깐만 어 진행 계속 진행 어 죽어?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안 먹어도 된다 나이스 이게 무슨 일이야 내꺼 아 깜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어 한 번 넘어갔구나 바로 나올 것 같은데? 아니야 방금 나온 거야 끝난 거야 아 맞네 맞네 마라야 긴장했니? 이번에 죽으면 지지 마오랴 아 끝 오케이 다고 안 왔다 끝났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패턴이 나왔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한 명이 죽고 바로 그 패턴 맞고 다른 사람도 죽었어요 그러면 바로 10만골, 3만골, 3만골 바로 가는 거예요? 이렇게 가시죠 어차피 시정 챙겼으니까 시정으로도 못 버틸 패턴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 봐주고 원인 제공한 사람 10만골으로 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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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분 휴식시간 가능합니까? 5분이요? 5분이요? 왜죠? 차 좀 끓이고 그러면 5천 내세요 아이 조금만 좀 봐주십시오 물 좀 끓입시다 얘 2분 30초 아니 좀 2분 40초 아니 무슨 같은데 골드헌터들이 이게 몇 마리야 아니 우리 다 묶음 딸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골드헌터라뇨 안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쉬는 시간에 5천골이 뭐예요 여기 한 번 떨어지고 왔다 오세요 아까 오면 이거 더 시술하는 거 아니야 이거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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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바로 달려내는 거 아닙니까? F.R.E.S.P. 어? 오! 어이구 어이구 사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많으세요? 조인양님 차랑 5장 타 오세요? 어 라문도 먹고 오세요 아 천원 천원히 갔다 와 자 일단은 큰 공 끝났고 3만골짜리들 갑시다 이제 한 3명 정도만 죽어주면 야무지거든? 야 그리고 나 맞췄다 아까 누가 먼저 준다 미션 3만골 아 맞네 기간님 제가 사실은 그것때문 한 거예요 알죠 뿜빠잉? 뽀즈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차나 끓여와요 인생이 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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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뭐야 저건 또 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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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이거 쩜거 그냥 오늘 그냥 카티를 못 주시네 아 이거 진짜 무슨 일이냐 이거 무슨 일이긴 돈 내는 일이죠 아 나 사진이니까 그렇게 안와 왜 하루 맛있어 오 그냥 아 잘했어 아 잘했어 아쉽긴 한데 뭐 13만골도 뭐 13만골도 뭐 할 뻔했다 진짜 아이고 와 전주산 전주산 와 아이고 오 포시 짜먹었다 아싸 아 진짜 대박인데 절구 개꿀 절구 개꿀 쪼이 형님 망골 남았는데 깔끔하게 뭐 어디 무공 한 번 더 갈래요? 됐어요 안가요 너무 맛있다 방금 받았어 우리 쪼 사장 그 한국에서 돈 많이 벌어와 봉사장 다음에 두고 옵시다 아유 수고들 하셨습니다 아유 좌지합시다 예 여기 방이 물이 좋네 아이고 아싸 아 아 corporation Feldhoof 네 아 진짜 내가